써? 가빠 이거 뭐라고 써있어? 가비 이거는? 가라기 이거 뭐라고 써있어? 가비로 맞아 이거 뭐라고 써있어? 마이키 이건 뭐라고 써있어? 바나나 우와 우리쥐 진짜 잘 읽는다 이거 뭐라고 써있어? 바꿔 이거 뭐라고 써있어? 체리에스크림 어? 체리도 써져있어? 아니 체리에스크림이라고 써있구나 여기는 뭐라고 써있어? 사장구 사장구 이거 뭐라고 써있어? 타동차 이거 뭐라고 써있어? 카메라 이거는? 타동 이거는? 파인애플 파인애플 우리 진짜 잘인데 이거 뭐라고 써있어? 하마 이거 뭐라고 써있어? 아기 맞아 이거 뭐라고 써있어? 아까 뭐였지? 홈런왕 야구 야구 맞아 야구 이거는? 뽀글뽀글 뽀글뽀글 마구 뽀글뽀글 어항 이라고 써있네 뽀글뽀 어항 물고기 아불고기라고 써있구나 아불고기라고 써있네 여기 뭐라고 써있어? 여우 여우 어 맞아 이거는 대 이건 대장 여우인데 어 대장여우야? 대장여우 꽤 많은 대장여우야? 꽤 많은 이건 대장여우인데 응 정말 납작하게 생겼어 납작하게 생겼어? 대장여우가 납작하게 생겼기 이상하네 이거 이거 뒤뚱뒤뚱 이거 뭐라고 써있어? 어이 이거는? 이거 이거 기억나? 뾰로롱 요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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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요술봉 이거 요술봉 들고 이거 매직원드야 지효 매직원드 알지 지효 이게 매직원드야 요술봉 이거 뭐라고 써있어? 요술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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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잘한다. 최고! 우리 지유 이거 최고! 이거 엄지손가락 최고 해줘야지. 엄지손가락! 그건 부이고. 엄지손가락 최고. 그렇지. 최고! 최고! 지유 다 알고 있네. 맞아. 우리 지유 이거 글자 다 읽었어? 네. 와 우리 지유 이거 가방이랑 글자도 다 읽을 수 있고 진짜 많이 컸구나. 키도 이만큼 크고 글자도 이거 다 읽을 수 있고 진짜 멋지다. 최고! 이제 빵도 갈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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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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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